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어초밥 모둠 세트 입니다 입안에서 살살 녹는 생연어 초밥 구운 연어의 특제 소스 양파 베이비 순을 올린 구운 연어 초밥 생연어의 특제 소스 양파 베이비 순을 올린 크림 연어 초밥까지 음 연어는 생으로 먹어도 맛있고 소스에 찍어 먹어도 맛있고 구워 먹어도 정말 맛있습니다 오늘 연어 초밥 모둠 세트 먹방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쌤이 송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고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춧가루 너무 맛있게 잘 먹어요 어묵 매콤해요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뺏어 치즈의 김치 그래도 ru깨 치즈가 더 맛있어용 치즈가 더 맛있을거에요 사장님이 너무 좋아요 ikkiette 저는 또 다른 사장님이 너무 놀랄 때 또 다른 사장님이 많이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정말 맛있어 고소하고 정말 맛있었어요 고소하고 요리해 이 정도면은 뼈다 이 정도면은 남은 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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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 고추냉이 뱃살이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는데 그거는 다 먹으면 좋겠어요 치즈.. 치즈가 너무 좋아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더 천천히 치즈가 더 맛있었어요 치즈가 더 맛있었어요 치즈가 더을 수 있더라고요 치즈가 더 맛있게 맛있었어요 너무 뱅뱅 쫄깃쫄깃 오늘은 이 정도면이 뱅뱅 쭈쭈쭅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어 hacen 그냥 비빔밥 바삭하라 뼈고 마시멜로우 마시멜로우 롤드가 네네 롤드가 네네 상큼한 맛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디저트 레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탄산수 마시고 영상에서 만나요! 땡 마시메 마시메 핫도그 쫍 핫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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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안녕 쿨